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사랑에 내 딸가 있나요? 마음은 하나에요 역진도 하나에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딸가 옆에서 나 몰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호나와의 우연이 우리 속의 눈처럼 내 모습을 받아보면서 살아가 있잖아 그대만이 정말 내 딸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더 나이 내 하나에요 내 하나에요 으 tså 으 yea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 깨끗했어 어느 날 우려진 우리 속에 미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 깨끗했어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 깨끗했어 미애인 앵폴 오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르가긴 하는데 많이 나와야 돼 제가 더 많이 나왔어서 이번에는